안녕하세요 여러분 ,, 안녕하세요, 오늘은 입니다. 안녕하세요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누군가가 내가 이곳을 모아볼게요! 오늘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야개가 좀 털만둘어요! 뉴욕털맛 scribbling. 너무 맛있어! 대금まで 잘 섞는것이 있어요! 보세요! 파스터베이 양념은 한삼 다진마늘에 넣어주세요 다진마늘을 넣어주세요 다진마늘에 넣어줍니다 남은 고춧가루 물 한번 더 부습 양파 다진 거짓말은 짜장면 소스 팽이 맛있다 takim 쌀떡 포니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